아 깜짝 아 이거 진짜 이 오랫평 안 돼 이거 탱글 인제 수업 먹으라고 배워있어 고맙어 사람 가지마요 그럼 가 한 열 명 넘어 어디 가면? 저기 옆에 개봉 봐봐 나 너 찍으러 온 사람이야 줘 이 년은 바닥을 타고 바닥도 기회로 나왔네 그놈을 향한게 그 소통은 그렇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그래도 저는 좀 더 오래 남아주시기 가르치면 아마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하셨고 쓰시는 건 못하셨는데 기본이 돼있어 깔렸을 때는 기둥룡도 그렇고 많이 감독님이 아니었고 많이 다른 감독이었다 그거가 기둥룡이었다 과연 위에 스승에 잘 만났기 때문에 약간 그런게 아닐까 오늘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겼습니다. 어? 부끄러운데요? 이겼어요?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. 자막을 한 번 더 잡아봅시다. 여름이었다. 바삭의 첫번째 셔츠 배달 수업이 너무 맛있다. 아멘 학교회 한국독원 Aloha 보기 싫다 아침에 딱 시원해 보세요 원정에서 불판타는 일부를 생각나요 원정에서 불판타는 일부는 생각나요 너무 싫어요? 너무 싫어요 네 눈에 생활 엄청 많아 그죠? 눈에 생활 엄청 많아 오늘 개인이라서 사람 많아요 어떤거에요? 오늘 형사랑 사람 많아요 진짜 많다 완전 매직이네요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전자 빅터면 주시오 조심해 네 여러분 나중에 전자 빅터면 주시오 아 네 조심해 네 다시 나 잡아 나 잡아 지금 중속 3명째 해놨다 바로 바로 어 왔다 동생평양 동닷옥과 당첨자분들은 하프타임에 가명석티 플레이라운드의 컴킹어로 그 것도 이수구 선수와 전동원에 다같이 골 골 이수구 선수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골단위 첫번째 골에 지금 이수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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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올 goog 성믹 그 identific 중 이수구 처음 이수구 은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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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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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